시원해진 네 느낌 야 네 마음 가벼운 이깔림 어떤 방향이라도 loving it 꿈꿔왔던 오션뷰 펼쳐진 바다 위 너가 닿지 않게 정돌리 don't think too much you loving it it's that perfect 오션뷰 아 일단은 그걸 해야지! 팀 자야지! 팀은 바로! 그러면 바로 할게요 뭘로 하지? 아니 김특구 아니 눈치김으로 팀을 어떻게 정해? 그냥 편하게 이거 할까? 앞뒤? 펜치? 졸려도 반판대 가자 가자 우리 그거 하자 그 리더 한 명씩 골라서 한 명씩 뽑기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두 명의 리더라는 걸로 안 내면 진동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호! 이렇게 다섯 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마크 팀장이야 너 팀장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뽑아야 돼 나 괜찮아 팀장 안 날게 아니야 해야 돼 싫어 싫어 너 해야 돼 마크 형이랑 팀장 오션뷰니까 유창이 할까? 유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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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뷰 유타랑 마크다 유창 뽑으려고 했는데 오션뷰 여기서는 안돼 둘이 가위바위보 이제 팀 뽑아야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늘은 개미는 김도형 오? 와 와 너 왜 놀래? 잠깐 왜 놀래? 와 와 와 김도형 아니 정우는 이미 있잖아 아 그러면 구호를 갈까? 태형 오 아니지 가위보를 또 해야지 해야지 원래 계속 채우는 때까지 하는 거야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태형 와 와 와 와 이거 귀엽다 아니 진짜 형 태형이 형 갖고 싶어? 가위보 한 번 더 해야지 태형이 형 갖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럼 다시 그럼 내가 다시 갈게 그러면 얘 기대 얘 기대가 여기서 느껴져 괜찮네 아니 형님 기대가 느껴져 왜냐면 저도 저도 얘 짱이가 있으면 기분이 죽이는 거야 나 쟈니 형 그래 야호 그러면 재현이 오 오 나 아직도 안 뽑혔어 이 둘 다 맞어 아 나는 김정우 아 아 해찬이야 근데 진짜 시작부터 느꼈다니까 어 진짜 누구는 거야? 오케이 자 진행을 지금 잠깐 하자면은 여기 이제 불가사리 태일이 형 등신대가 있는데 이게 각 팀당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사진을 같이 찍어야 돼 네 사진을 같이 찍어야 돼요 불가사리를 찾으면은 너무 예쁘다 이 등신대와 함께 사진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이거 하나만이 미션이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여기 팻말이 있는데 이거 자기 닮은 꼴 찾아서 자기도 찍어야 돼 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정하면 돼? 이거 정해주자 우리끼리 정해줘야 돼 팀 팀 싸움으로 가자 내가 이기면 예를 들어 아 도영이는 이거 그래 그래 근데 이거 괜찮다 왜냐면은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찾기 쉬운 것들이 있대 너무 귀엽다 얘 돌고리 이런 친구 이런 친구들하고 셀카 같이 찍기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진짜 어렵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더더욱 그러면 말을 했으면 안 됐지 왜냐면 네가 다른 사람 그렇게 지정해줘야 돼 근데 우리 다른 팀이야 둘이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나 팀 누구 누구야? 너랑 나랑 고영 근데 우리 결국에 한 팀 아니야? 아 진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되게 서운해 그러면은 잔영이랑 태용이 형이 가위보해서 이거 타자 오케이 아 좀 이 팀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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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부터 정해야 돼 나 가위보 아 그냥 너 한 번 그냥 내가 한 번 이렇게 가자 나 돌고리 잔인 근데 좀 느낌 비슷해 여기 제일 크잖아 도영이가 아니 같은 팀이라고 다른 팀 정해주는 거 없지 아니야 아니야 정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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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내 팀 아닌 사람 누구야? 재현, 태용, 유타, 해찬 아 솔직히 근데 닮은 걸로 해 주자 뭐야? 해찬이 있는 이름이 이건데? 누가? 아 나 얘 닮았잖아 아니야 너 아니야 그건 아 약간 밝긴 했다 이거 귀엽긴 하다 좀 솔직히 잠깐만 개복치다 이거 개복? 개복치약 이거? 딱 그 근데 얘가 좀 얘 진짜 좋은 거 같다 너 얘가 근데 힙업이 좀 돼 있긴 해 와 이거는 어 야 이거 근데 그거 같긴 해 와 나 개복치야 와 와 하면서 귀여워 와 꼭 와 하면서 찍어줘야 돼 와 누가 어려울까? 도영아 나 이거 정우 형 이거 어렵지 않아 은근? 이거 약간 니모 히비하지 않아? 아닙니다? 아니 정우 형 이게 정우 형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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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4개 남았습니다 와 계속 되게 가볍고 진짜 근데 바보같이 다 빠 목만 냈다 계속 근데 진짜 힙업이 좀 돼 있긴 하다 도영이 이거 마카야 힙업이 좀 돼 있긴 힙업이 좀 돼 있긴 와 펭귄 사진 찍기 진짜 힘들걸? 저기 귀여워 어떻게 너무 잘 어울려 아닌가? 3개 남은 건가? 아니 이거 사이즈로는 개봉치가 잘 되는 거 같아 얘 도영이 이거 아니 태일이 형 아 하나는 태일이 형이구나 그럼 태일이 형은 이렇게 찍어야 돼요? 태일이 형은 이렇게 찍어야 돼요? 아 이런 약간 라스트 미션 느낌 같은 거 그럼 태용이 형 이거 내가 이 둘 중에서 그래도 뽑으면 이게 좀 더 닮은 거 같아 어딜 어딜 뭐가 얘보다 얘보다 얘 이목구비가 더 뚜렷하지 않아 머리 색깔이 비슷하잖아 얘 동공이 겁나 크네 그냥 불가사리부터 발견하면 불가사리도 찍고 이것도 찍고 아 그럼 되겠구나 보면 볼수록 친근감 그러니까 얘 얼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려울 거 같아 되게 어려울 거 같아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이 얼굴로 또 찍어야 돼 이거 급표정으로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 귀엽게 진짜 잘 나왔어 갈까? 이제? 아니 이건 진짜 완전 급표정 이거는 진짜 팀 멤버들이 찍어야 돼 지금 아쿠아리움에 지금 아쿠아리움에 지금 아쿠아리움에 왔어요 하루 기분 좋으니까 골든벨 하자 자 멤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출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마크 렌즈 꼈어? 와와와 와와와 아쿠아리움 데이트 잘하자 아쿠아리움 데이트 잘하자 아쿠아리움 데이트 잘하자 아쿠아리움 데이트 잘하자 아쿠아리움 데이트 기념품 사러 왔어요 솔직히 진짜 잘해 자 오늘 도영이 형이 이거 굿즈 다 쏜데요 여러분 박수 도영아 아무도 박수를 안 줘 어? 도영이 형 근데 여기 원래 마지막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가 어 태영아 어 태영아 오징어라는 거야 어 태영아 이거 나 하나 찾았어요 미션 이거 그거 아니야? 어 맞아 나야 태영아 저희는 사실 그냥 온 게 아니라 미션이 있습니다 We're on a mission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아 근데 가재 진짜 사고 싶다 이거 아 근데 좀 이따 내려와서 사자 우리 휴일을 위해서 이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근데 이미 왔는데 다시 오는 게 더 나도 어 나도 기회도 있대 기회도 있대 여기 이따 보자 불가사리 찾아야지 아 이건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이걸로 찍으면 이건 진짜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는데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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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로 갈게요 너네 팀은 너네 팀은 뭐부터 할 거야? 불가사리 먼저 찾을 거야 아니면 비밀인데 오케이 확인 야 야 그러면 우리 진짜 견제하네 우리 진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몰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 이겨야 되는데 동력 세우자 어떻게 해야 이겨야 된단 말이야 애기들 뒷자리 깔았어 근데 레알 찐으로 빨리 불가사리 찾아야 돼 우리 여기 온 목적을 생각해봐 오 야 새다 새 태일이 형 태일이 형 티형 팬말 태일이 형 팬말 ищ station 태일이 형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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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나왔다 이 정도면 나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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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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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테이지 아 얼굴이 안 나와 와 도영이 아직도 찍고 있어? 아니 아까 찍었어 못 찍었어 네 다음 스테이로는요 저희가 이제 가볼 곳은 개복치 세션인데요 개복치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엘루디안 아일랜드 정호야 근데 얘 아닌 거 같은데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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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야 너무 귀엽다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 이거 이거거든? 스파트 핀 스파트 핀 이거 맞아? 스파트 핀 스파트 핀 개복치는 완전 코어 이거 포큐파인 피쉬라고 적혀 있잖아 포큐파인 피쉬 이거 아니야? 그거랑 개복치랑 다른나 봐 포큐파인 피쉬 아 우기면 돼 좌우우쌈 뒤로 Navajo 에커돌 에쿠조르 레인포스트 에쿠조르 에쿠조르 레인포스트 여기 마크 펭균이야? 어 바로 갈게 안 보여 왼쪽을 보면 에쿠도르 에쿠도르 레인포스트 에쿠도르 레인포스트?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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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이야? 응 오케이 바로 갈게 안 보여 좋아 좋아 됐다 가자 좋아 좋아 저의 마지막 수족관은 2021년 펀치 활동 쯤에 재현이 형 정우 형이랑 갔던 수족관입니다 바다사자 바다사자 나다 나다 이거 나다 이거 나다 이거 나다 이거 나다 여기 나다 와 이거 바다사자 언제 올라오는데 이따 나 이거 봤지 바다사자 여기에 바다사자가 있고 물기가 있어요 두 개가 있네 아 물기면 되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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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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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역광 나이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재현이가 뭐였지? 물개 저거 물개 아닌가? 아 아니다 맞아요 찍었어 아 찍었어? 언제 찍었대? 오! 야 희찬아 버거워 버거워 지금 버거잖아 야 희찬아 일로와가 앉아봐 됐어 됐어 야 여길 봐야지 여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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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이해가 보고 유태현 뭐였어요? 난 니모 그거 뭐야 아니 야 이제 유튜브만 하면 돼 우리 재현이 끝났어? 재현이 끝났어 나랑 진짜 실사판 니모를 찾아야 돼 재현이 어디있어 근데? 아 재현이 저기있어 재현 구경하러 왔네 우와 저거 동물의 숲에서 보던 피라루쿠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미쳤어 진짜 와 미쳤어 진짜 이게 피라루쿠 이게 아로아나 이게 피라루쿠 이게 아로아나 가챠 가챠 얘는 뭔지 모르겠어 야 근데 근데 이 알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바다에 한 명 떨어뜨린다 알아? 아 이게 바다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막 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한 명 떨어뜨린다 아 알지 돌고래 아이큐 진짜 높은구나 와 소비스 할 줄 알아 아 근데 은근 되게 큰가보다 아까불라 어? 뭐야 이거? 오 나다! 나다 나다! 이거 나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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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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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이 더욱이 더 맞아? 야 잠깐만 가능해? 형 그냥 계속 찍어 형 진짜 이거 하던데 하던데? 다음에 다음에 진짜 할 수가 오오오오 오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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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계속 나 보고 있어 연지 싶다 오 빠르다 대단해 와 진짜 빠르다 왜? 기정넌 내다 아니 그리고 호출 보니까 아니 진짜 빠르다 방심하지 마 일단 제대로 아 아 아니면 저쪽에서 찍을게 여기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지 됐다 이 정도면 되잖아 충분하다 진짜 와 하드 레벨이었다 이거는 근데 도현이 형이 뭐였지? 근데 얘 아닌 거 같아 아 형 그거잖아 얘 이거 어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가자 여기 보다 사람이 없다 얘는 뭐해? 자고 있나? 어 기러 우와 오 기러 정우 아니야 이거? 아니 크네 얘도 물고기다 얘 물고기야 그러네 위장했네 와 이거야 이거 니가 찍어줘 아 내가 찍어줄까? 아 이거 맨 밑에 있는 그거지 어 잠깐만 오 기러지 오지금조지 오지금조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좋아 아 저 얼굴 얼굴 나왔어? 아 얼굴 얼굴 나왔어? 와 진짜 커 와 이거 리얼라이프야? 거짓말 아 거짓말 아 거짓말 아니구요 에이 진짜 아 그러면 우리 너무 보여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지금 한번부터 찍어 한번부터 왜? 얼굴이 잘 안 많아 얼굴이 잘 안 많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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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라고 아니 아니라고 너무 멀다고 가자 아 저기 가겠네 오 이거 태용이 아니야? 아 누구지? 이거 아니야? 오 쟤다 어 저거지 아 저거요 저거? 어 저거 맞네 오 오 야 온다 온다 됐다 야 됐다 타이밍 미쳤다 조금만 더 가까이 여기 찍을게요 조용아 이거 이걸로 해줘 이걸로 이걸로 지금 이걸 벌리고 있네 기다려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니 거기에 손 내려야 돼 됐다 됐다 100% 됐다 됐어? 나왔어? 얘 진짜 크다 야 이제 바다다 이제 바다다 이제 바다 아 내가 볼 때는 여기 있겠다 근데 전 팀 애들이 일로 바로 갔네 아 바로 갔네 없어가지고 아 야 우리 불가사리 찾아야 되네 여기 없을 거 같은데 불가사리가 한 4마리밖에 없네 ık 홀삼만 고래사고 와든 진짜 크다 야 귀엽다 덫고 원 찍어놨 여기 불가사리 있나 어 쟤 저기있는데 불가사리? 아니 쟤 가오리 가오리 찍기 힘들게써 쟤도 가오리네 가오리긴 하지 않을까 아싸가오리 에이 어머 뭐야 여기다 여기다 그니까 여기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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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간다 지금 고해상도 화면인거 아니야 아 그럼 진짜 나도 여기 들어가고 싶다 야 불가사리 불가사리 야 어떻게 딱 이 공간에 불가사리 태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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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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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불가사리 얘 왜 뒤에서 보고있어 형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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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두가지 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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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찍냐? 여여여여 다같이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약간 위에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형 우리 팀인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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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하나 둘 셋 나와 불가사리 예스 나오긴 하거든 이거 두개가 불가사리긴 해 아 저기 큰거 있네 하나 어디 어디? 저쪽 저쪽 형 아 저기 저기 아니 여기 오지마 찾다가 갑자기 불가사리 오 잘했네 하나 둘 셋 이게 개복지에요? 사이즈 왜 이렇게 작아? 야 개복지 찍기 진짜 쉬웠겠다 형 형 아 이거 큰데? 좋다 약간 큰데? 그러니까 지금이 작은 편 하이 하이 멋져 나도 저렇게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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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하이 하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이제 우리 불가사리 찾아야 돼 불가사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을 수 있어 티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을 수 있어 여기 있을 수 있어 여기 있을 수 있어 스탈피쉬 내신서? 내신서 찍자 내신서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앉아야 돼 약간 광각이 광각이야 광각이야 여기가 나와야 돼 여기가 나와 여기가 나왔어 나온 거 같아 나왔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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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1 불가사리 몇개 근데 땀을 봐야 돼 땀을 여긴 없어 이게 약간 요런 땅에 있는 거 같아 근데 우리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개 있어 4개 있어 우와 바다스까지 어? 이거 맞는데? 공간소리 맞잖아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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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자 뭐가 맞아? 이거 이거 스탈피스 어디? 어 이거 entender 아 맞아 형 아 이거 값 제대로 나왔다 전 그 팔 내려야 해 6,7,8 이거 값 제대로 나왔다 1,2,3,2,3,3,2,2,3,2 여기 5개 있어 나 진짜 많았네 찍어줄게. 우리 점수 너무 많은데? 지금 봐봐. 이게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다섯 개 다 나왔어? 봐봐. 몰라. 쌩, 쌩, 쌩.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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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속이 속이. 하나 둘 셋. 살짝 위로 해야 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알겠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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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요 앤타비카 그리고 좌측에 이 앤타비카의 모든 앤타비카가 다 보이게 보일 수 있겠네요 니모 어디있냐? 니모 어디있지? 니모 아 여기서 찍었으면 훨씬 쉬웠겠는데? 다시 찍자 다시 찍자 얘랑 쟤랑 채윤이 형 다시 찍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보인다 보인다 여기만 자리 남겨서 잠깐만 그거 이제 들고 쯤에 채윤이가 이 쩌랑 어 그 쩌랑 하나 둘 셋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잘 나왔는데? 예스 아 근데 쟤 엉덩이 너무 귀엽다 힙업 제대로인데? 힙업 힙업 제대로인데? 오 귀엽네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여워 애기들이 이렇게 하면은 돌아 wow 와 야 내게 제일 어려워 야 아까 위에 있었어? ? 오오오오오오 왜? 설마 찾으면 어 저기 있겠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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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 찍어줘 잘 보여야 돼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얼굴 보여? 얼굴 왜 안 나와? 아, 애 봐. 보여, 보여, 보여. 걔는 나와. 근데 나도 이렇게 수저 꾸미고 싶다. 저거 눈에 너무 귀여운데? 우리는 그럼 미션 클리어죠? 응. 이제 상어 보러 가야겠다. 자, 저희 팀은 미션 클리어 했고요. 저는 이제 상어 찾으러 갑니다. 이 무언가를 보러 왔을 때는 제 상위 포식자를 만나봐야 하는 법이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기념 위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얘는. 야, 얘 따라간다, 얘. 근데 쟤 아까부터 저런 거. 오. 너 이거 상어, 애기 상어 아니야? 맞아, 시크, 시크. 애기 상어 뚜루루뚜루. 그리고 애 큰, 큰 데 있지? 큰 애. 계속 그 세 건 따라가고 있어, 봐봐. 오, 진짜 크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오. 저렇게 찍어야 되는데. 뭐가. 아, 내가까지 힐링, 힐링 된다. 요가 파이어. 요가 타트. илось 그ait 내. 돈. 손에 들여워 Dodi. nap. 손에 들여서 힐링이. 손에 들여 WiFi이 나와. 손에 들여 Sovietacağım. 아기 손에 들여 Katie. 자 이제 돈을 Umsurovepical Tradingください. 오늘이 아니지 네? 네? 그럼 여기가? 여기가? 어디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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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지? 스탠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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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파이터 크랩 스파이터 크랩! 스파이터 크랩! 스파이터 크랩! 스파이터 크랩! 전부 Critics 얘네 왜 이렇게 벽에있어? 춥나 봐? Are they mating? はい Bye 근데 내가 이걸 찍으면서 뭘 느낀 줄 알아? 뭐 우리 그거 한 거야. 어린애들이 하나씩 찾고 종이에 스탬프 받는 거 있잖아. 우리 그거 하고 왔어. 그래서 내가 스탬프 받아왔어, 혹시나 몰랐어. 여기는 수달, 여기는 펭귄, 여기는 터럴. 여기는 이거 무슨 고래더라? 샤크 고래. 나도 셀카 한번 찍어볼까? 내 새 인스타. 왜냐면 난 맨날 표정 똑같잖아. 이렇게 앉을 수 있나 봐. 한 시간 정도 멍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화, 수화 때도 다이조. 여기 그거야. 어? 산채박물관. 좋아. 확실히 느끼는 게 진짜 해파리는 너무 자유롭다. 가자, 내가 너네 대장이야. 우리도 여기서 거울색 한 번 찍자. 좋아. 나 여기서 안무 영상 찍을래요. 6, 7, 8, 몸. oui 만. 난赤옹인데요. 빨리 구트샵 가고 싶어. 자니 찾아라 어? 여기 몇 살일까? 맞춰볼래 우리? 한 17년생 이름으로 뭐라 하네? 7살 지금 몇 년도지? 23년도 9시 16년정도에서 17년정도에서 나 맞았다 맞았다 미쳤다 나나사이가 그거지? 7살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빨간 생선 이름이 뭐죠? 키메다이? 킹키? 빨간 고기라고 키따이?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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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괭이 산거잖아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러고 있지? 나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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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저희가 좀 그래 보인다 비상 애기 조스 야야야 어떤 사람 어떤 센서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여기서 지금 너가 딱 바닥 쪽에 내려왔어 보악 내려왔어 내려왔어? 네 아 얘 안돼 빨라서 못 잡아 난 저런 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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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라요 와 저거 진짜 조스 아니야 이거? 진짜 조스 쟤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제일 크네 딱 이길 수 있어 된다 안녕 안녕 이기면 형이랑 불러줄게 오우 야 얘들아 뭘 먹어? 약간 폴새 같지 않아? 폴새 폴새 이런 귤을 보니까 되게 을먹고 진짜 좋아 오우 오우 아 진짜 멋있다 근데 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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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각도가 이상하다 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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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해 아이 그냥 진짜 이러고 있는데 졸았어 아니 저거 지금 붕둑이 꺼있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졸았어 야 여기 밑에서 보면 더 길어 손 이런거 있어 아니 밑에 누가 받쳐주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 아 여기 있구나 둥둥 떠있는거야 너무 귀여워 푸삭감 아니 이모티콘 밈이야 밈 생각보다 재밌네 아 재밌었어 야 불가산이 기념으로 하나씩 사자 불가산이 커피바라 같이 생겼는데 근데 얘가 제일 압축이 좋은데 아이야이 머리에 넣어야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LSD 일렉션 최고다라는건 보여주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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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